3주 반 동안 정말 수도 없이 했습니다. 고추장 2.5kg, 닭 12kg. 15분 안에 조립을 끝낸다. 집에서 할 수 있어요? 대박이다. 진짜 대박이다, 이거를. 내일 너무 중요한 스케줄인데? 친정집으로 금이 환영.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네. 가족들 만나러, 식구들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. 색깔 잘 나왔네. 이거 진짜 궁금해요. 이거에 내가 15년을 바쳤으니까. 가수가 대기한 어떤 그 길에 항상 늘 함께 있었어. 실수를 향한 현 셰프들의 뜨거운 전쟁. 첫 입이 가장 맛있었다? 너무 맛있어. 현수랑 세계화 최종 우승잖아.